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투자, 돈 버는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험 및 금융 상품만 피해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편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반나 세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논리가 통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 연약한 새끼, 병이 든 동물, 부상당한 동물, 부모 잃은 새끼 등은 모두 포식자의 아주 당연한 먹잇감이 됩니다. 반면 인간사회는 어떨까요?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사반나에서의 먹잇감은 죽음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 즉 파멸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팔아야 하는,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을 믿는다면 조선시대 구한말, 약장수의 말만 믿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엉트리약을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대판 약장수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에서 진실을 말해줄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가면서 재산 손실을 줄이고 재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회의 천연생인 1990년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1990년대에는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해서 카드 발급 남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5개에서 10개 이상 됐죠. 결과는 외상거래에 따른 무분별한 소비지출로 빚에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빚으로 사세율을 실현시킨 것이죠. 그리고 또 각종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망보장은 물론이고요. 각종 질병보장과 생활보장까지 과도하게 가입시켰죠.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당시 월급은 6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50만원 정도 상황에서요. 암보험으로 매달 15,000원, 생활보장보험으로 2만원, 사망보장으로 3만원, 노후복지연금보험이라고 해서 저축과 연금이 다 되는 상품에 20만원, 그리고 저축상품인 새가정복지보험에 5만원 정도를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31만 5천원이나 가입했죠. 실수령액 대비해서 무려 63%고요. 그리고 차량도 구입했고요.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입니다. 자 이렇게 가입하니 투자와 저축 그리고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에게 사망보장과 각종보장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부양할 가족도 없으며 젊은 나이라서 질병 등에 시달릴 위험도 거의 없죠. 확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모든 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그 당시 시중금리가 15% 내외였으니까 저축을 하던 아니면 투자를 지속했어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은행 대리가 노후복지연금보험을 가입한 것을 보고 보험영업기술의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후복지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예금이율 플러스 1,2%로 지급하지만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면 훨씬 낮은 이율인데 은행 대리가 시중금리 15%대를 무시하고 노후복지연금보험을 가입했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연 어떻게들 가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피에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의 가입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350만원의 실수령액은 280만원인 상황에서 종신보험으로 매월 30만원, 연금보험으로 50만원, 연금저축으로 25만원, 안보험으로 5만원, 각종보장보험으로 5만원, 운전자보험으로 5만원, 적금으로 50만원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170만원으로 실수령액 대비해서 60.7%인데요. 대단히 건전해 보이는 청년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러한 상품가입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신입사원은 절대로 자산관리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투자는 물론이고요. 각종 보장효과도 거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노후준비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배치를 다르게 한다면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래에도 가난뱅이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로 남을 것입니까? 먼저 가입한 정신보험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입사원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어서 사망보장은 필요 없습니다. 결혼 후 필요한 것이죠. 사망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정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다면 정기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사망보장으로 1억원을 받을 때 정신보험은 무려 매월 30만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기보험으로 65세까지만 보장받고 20년간 나입한다면 매월 남자는 겨우 2만천원, 여자는 1만2천원이면 충분합니다. 정신보험 대비 무려 14배 이상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정기보험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28만원은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망보장을 늘린다 해도 5억원이라면 남자는 10만5천원, 여자는 6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보험은 가입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특히 연금보험은 수익률이 저조하고 연금액에 현재 가치가 너무나도 미미함으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노후에 제대로 된 생활비를 얻을 수는 없게 됩니다. 공시율 2.8% 적용시 매월 50만원, 10년남 65세 연금 개시시 매월 50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35년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적용시 65세에 받게 되는 연금액 50만원은 겨우 1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90세에 받는 연금액은 6만원이구요, 100세에 받는 연금액은 4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물가가 5%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참담한 연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65세에 받게 되는 연금액 50만원은 겨우 9만645원이죠. 그리고 90세에 받는 연금액은 2만6,767원, 그리고 100세에 받는 연금액은 1만6,433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 가지고 치킨 한 마리도 사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보험사 공시율이 저조하기 때문이고, 특히 정립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립형은 실제 이율이 2.8%일 때 1.554%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금보험은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물가 상승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의 소중한 노후 준비를 망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연금보험은 물론이고, 연금조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반나에서 잡혀먹히는 어린 새끼가 불쌍하다고 여긴다면,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나중에 망하도록 내부로 둬야만 할까요? 그리고 각종 보장보험도 불필요하죠. 보장금액도 미미하지만, 젊은 나이에 보장받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발병 확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병한다 하더라도 기존 자선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겨우 안보험 가입해봤자 암진단 자금으로 2-3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특히,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게 되어 발병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동안 보험가입이 아닌 투자를 통해서 벌어놓은 확실한 현금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발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보장보험 등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적금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적금 이율로 3%를 준다 하더라도, 적립형의 실제 이율은 55% 수준인 1.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공제하고 난다면, 만기시 금액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예금, 적금을 가입하지 말고 효율적인 투자처를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특히,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보다 과감한 투자전력이 필요하죠.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항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투자전력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신입사원에게 이러한 자산재배치를 권하고 싶습니다. 세후 실수령의 280만원 중에서요. 종신보험 30만원은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월 2만 1천원이면 되겠죠. 연금보험 50만원도 해제하고요. 연금저축 25만원도 해제하고, 안보험 5만원도 해제하고, 각적정보장보험 5만원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처분하게 된다면 운전자보험 5만원도 해제가 가능하겠죠. 적금 50만원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제항급금 및 매월 168만원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제항급금 약 1천만원을 하고 매월 168만원을 투자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매년 6% 투자할 경우 10년 후에는 2억 9,351만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6% 투자시 35년 후 65세 시점 은퇴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무려 24억 7,474만원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투자전략을 지원받아서 투자를 잘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8% 투자한다면 10년 후에 3억 2,954만원을 모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65세 시점 35년 후에는 무려 40억 1,664만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65세 시점에 40억원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노후생활비를 충당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하더라도 미소가 가시지 않는 즐거움과 행복이 아닐 수 없겠죠. 이러한 결과는 바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낱 보험 및 금융상품만을 판매하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지원해줄 자신편의 멘토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금융, 투자, 절세 컨설팅에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스킬로 투자 및 절세 전략을 세웠다가는 큰코다치게 됩니다. 바로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겠죠. 이러한 실수는 얼치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편에 최적격 자격을 갖춘 종합자산관리사를 곁에 두고 평생 조언과 관리를 받는 것은 최고의 엘리트 사원을 수십명 거느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에게 항상 고액 연봉을 주지 않고 성과에 따른 일부를 쉐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능력있는 종합자산관리사는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 또는 그 이상의 절세와 투자 성과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선택한다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봐야만 하는데 종합자산관리사는 그런 재산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인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평생 실행시킨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대계의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투자와 절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평생 자신의 자산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하고요. 풍부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특히 자신의 편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한 시대죠.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고의 솔루션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지원받으면서요. 자산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천만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요. 당연히 이 플랜을 시행시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금액을 전부 비용 처리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주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법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는 대출이자, 재산세, 정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 시 50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 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저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요.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후 200억 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시 10년 후 무려 358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 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시 79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 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 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 원, 매년 2400만 원, 30년간 7억 2천 원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의 메리트 6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자식 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라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막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가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7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보험 대비 10여 배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손안되고 코풍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후자산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8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지원 받으면서 연평균 기대수익률 10%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효과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투자호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의 이익위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해서 그리고 투자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주구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10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11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및 손자녀의 재산 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법인 설립부 자산운용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수금을 넣고 매년 자산운용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실행 시 마지막 메리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자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정의원을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줄여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12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이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하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시 증여시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속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방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Next Generation Plan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값진 년이죠. 값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속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6월 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2호선 역삼 0 2번 출구에서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회차는 다음 날 6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2회차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에서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가비 3만원을 제게 입금해 주시고,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하고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에 참석하셔가지고요. 투자와 절세 2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고요.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보험 및 금융상품을 피하기만 하더라도 부호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